사이언스 과학에서 we can never really prove that theor is true 되겠습니다. 우리는 never 뭐 뭐 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정말로 증명을 합니다 that라는 것을이죠 뭐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본 적이 없냐 할 수 없냐면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론이 진실, 참, 옳은, 이런 정도죠 진실이라는 것이죠 진실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서 all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in science, 과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as use evidence, 사용하는 것이죠 증거를 사용하는 거에요 to reject hypothesis 되겠습니다 to reject 그죠 거절 할 수 있는 하이파테시스 가설이죠 가설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이라는 것은 directly, 직접적으로 또는 직접입니다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요 that라는 것을 뭐라는 것을 theory is right, 이론이 옳다라는 것은 여기 right가 true랑 똑같은 말이죠 이걸 증명하진 않습니다 자 all they can do, all they can do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they는 바로, 잠깐 새빨 다른 걸로 할게 they는 뭐냐면 실험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 실험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rovide, 제공하는 거에요 indirect, 간접적인 support 되겠습니다 어떤 지지 같은 거죠 어떤 것을 지지해 주는 거냐면 이런 것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지지를, 간접적인 지지를 적용해 주는데 by rejecting, 거절함으로써 자 그러면 뭐를 거절하는 거냐면요 all the other theories, 모든, the other, 다른, 이론들은요 이론들을 거절함, 거절함으로써 간접적인, 이것까지 잘 써야겠네요 간접적인 지지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자 언제까지 거절하는 거냐면 오직 one likely theory one, 하나의 likely, 그럴듯한 이론이 남다는 얘기죠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이 남을 때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간접적 지지를 제공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ometimes 가끔씩 당신은 here, 듣습니다 지각동사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데 사람들이 say, 말합니다 things like, 뭐, 뭐처럼 말하는 거죠 evolution, 진화 라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not only, it's only a theory o직 이론이다 라고, 이론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는 가끔 들어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과학은 never proved it,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진화 이볼루션을 진화론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진화론 진화론 되겠습니다. 진화론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맞죠? 당연하지.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을 지금 내기하고 있는 거잖아. 증명을 못해. 증명하지 못했어. 알겠죠? 즉 That's true. 그것은 사실이야. But. 그러나 Only in the sense 오직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 또는 면이죠. 면에서 라는 얘기죠. 뭐라는 점이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Never provost that Any theory is a positive or true 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Any 어떤 뭐뭐라도 어떤 라도 어떤 이론이라도 긍정적 그죠? Positively 긍정적으로 그죠? True하다고 Positively 긍정적으로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맞다라고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러나 The theory of evolution has assembled 이론이죠. 진화도론의 이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죠. 그치? Assemble 했다는 얘기죠. Assemble 뭐하냐면 Inormals 거대한 엄청난 amount 양이죠. 양의 뭘 모았냐면 convincing 되겠습니다. 확신시키는 납득시키는 확신시키는 데이터는 자료를 모았다는 얘기죠. 그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여기까지 가로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죠. 이게 납득시키는 자료죠. 그 자료는 뭐라는 거냐면 그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 증명해주는 자료죠. 그렇죠? 맞죠? 풀어보니까 증명하다. 뭘 증명하는 자료냐면 that 뭐 라는 것을 자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면 다른 other는 다른 되겠습니다. 다른 competing 경쟁적인 이론이 false 틀린 거죠.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의 자료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though 비록 뭐뭐랄지라도 it hasn't been proved 자 이거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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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이 hasn't been proved 증명이 안됐지만 증명 수동태입니다. 맞죠? 증명되지 않다. 비록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그죠? 그렇지만 진화론이 압도적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이 뭐냐 The best theory 최고의 이론이 그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have to explain the data we have 이런 얘기죠. 이론은 이론인데 우리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설명을 뭐예요? 할 수 있는 해야 설명해주는 바로 최고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찌됐건 진화론이라는 것이 뭐야? 최고의 이론이죠. 맞죠? 그 이론이라는 것은 자 뭐 또 가르쳐야겠네? 이렇게 가르쳐야겠네? 아 이 관계되면서 위치구나. 그죠? 이게 선행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 그 이론은 뭐냐면 목적이죠. 설명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진 이론이야. 최고의 이론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인데 최고의 이론인데 이 이론을 왜 가지고 있는 거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는 거야? 자료를. 그 자료는 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론이 울 코 그름 아이고 잠깐만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죠. 과학은 이론이 틀리다 틀리는 게 아니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론이 뭐야 틀리 다 는 것을 증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이론이 옳다라고는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이 틀리다. 야 이거 틀렸어. 라는 거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게 A 이게 B면 그래서 이거 이거 B의 얘가 뭐죠? 바로 진화론 그죠? 진화론이 인정받아요. 인정받고 있다. 다른 이론이 틀렸다. 맞죠? 나는 수많은 뭐예요?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